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만간 본인 면상으로 남편 주먹을 소환할 것 같은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아니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봤는데도 절대 안 흔들린다는 남편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? 아줌마 미쳤어요? 병원이나 가세요? 원지 남편이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 지르고 크게 싸웠어요. 좀 봐주세요. 일단 남편 저 둘 다 38살이에요. 8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한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. 사실 저희 남편이 평소 되게 자상하고 워낙에 가정적이라 결혼하고 싸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랬는데 바로 오늘 처음으로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.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아요. 좋은데 딱 한 가지 예전부터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. 이것 때문에 결국 싸운 건데 이게 뭔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.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결혼하기 전 저희가 사귈 때 저희 두 사람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여자 사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. 그냥 나이만 어린 남편의 여사친 같은 건데 근데 얘가 굉장히 예뻤습니다. 성유리씨 닮았어요. 거기다 되게 똑똑해가지고 중경외씨 대학교도 졸업을 했죠. 먼저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사이고 많이 친했었어요. 그러다 나중에 제가 나타나면서 남편은 저랑 8년을 만났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. 그리고 저랑 사귈 때도 당연히 다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 명이 매주 인사하고 나름 잘 지내긴 했어요.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그냥 결혼하고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래서 가볍게 그 아이에 대한 대화를 해본 건데요. 이게 뭐죠? 근데 여보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자기 옛날에 걔 유미 걔랑 되게 친했었잖아. 둘이 혹시 썸 같은 거 안 탔어? 나 만나기 전에 말이야. 걔 성유리 닮아가지고 얼굴도 엄청 예뻤었잖아. 누구? 아! 꽁꽁이? 근데 뭐! 썸? 그런 거 안 탔어? 에이! 거짓말하지 마! 둘이 엄청 친했는데 어떻게 여자로 안 좋아하면서 그렇게 친할 수가 있는 거야? 겉으로야 친구로 지내면서 속으로 좋아했던 거 아니냐고! 그러니까 내 말은 비록 썸까진 아니라도 당신 혼자 속으로 좋아했던 거 아니야? 에이! 좋아한 적 없었어! 걔는 그냥 동생인데 뭘 좋아해? 같은 교회 다니는 지인이니까 챙겨준 거지. 그리고 친했던 거고.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으니까 그만해. 자기 아니 참 이상하다? 그냥 내 물음에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해? 내가 선의의 거짓말도 엄청 싫어하는 거 알잖아. 예쁜 아이가 매주 교회에서 볼 때마다 오빠 오빠 이러는데 이거를 여자로 안 좋아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냐고. 자기가 막 들이댔는데 걔가 안 받아줬던 거지? 그치? 그러다가 마침 내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랑 사귄 거 맞잖아. 아니 갑자기 뭔 생뚱맞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? 아니 그래 걔가 엄청 예쁘다 치자 아니 예쁜 거 맞아 맞는데 근데 그게 뭐 얼굴 예쁘면 무조건 다 좋아해야 되냐? 성격이랑 성향이 어? 감정 이런 게 안 맞아도 뭐 얼굴 예쁘면 다 좋은 거야? 장난 아니야. 그래 좀 안 맞아도 얼굴만 예쁘면 그런 것들 다 커버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그냥 좋아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반응이 왜 이래? 역시 많이 찔리는 거지. 그래서 일부러 더 이러는 거지 지금? 아니 야 아니 도대체 날 어떻게 보는 거야? 내가 당사자인 내가?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런 거지같은 대답을 강요해? 안 좋아했다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야 예쁜 맨 무조건 다 좋은 거야? 그냥 좋은 친구 동생이라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? 어? 그리고 내가 당신을 결혼 상대자로 고른 이유가 단순히 걔랑 잘 안 돼서라는 거 이거는 네 자존감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다. 절대 하지마. 이렇게 한동안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큰 소리로 아니 왜 자꾸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농락하는 거냐? 이렇게 화를 냈는데 물론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미친 거고 사이코로 보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화를 낸 포인트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 동생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율이랑 똑같이 생겼을 정도로 오지게 이뻐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여자애들 중에 1인자였어요. 원타! 거기다가 제 남편이랑 제일 친했다고요. 평소 그 동생이 저희 남편한테 많이 의지를 했어요. 그런데 둘이 그렇게 친했으면서 여자로 안 좋아했다고?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. 연애를 하는 중도 아니고 어차피 나랑 결혼했는데 그냥 이젠 다 사실대로 말을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다 저는요 사소한 거짓말조차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걸 남편이 잘 알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정말 거짓말만 왜 하냐 이거죠. 안 그런가요? 아니 남자가 이쁜 여자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이성으로 안 좋아했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. 정말로 이런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?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. 막 못난 얼굴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. 야 우리 반에서 꽁꽁이 니가 제일 이쁘다? 이런 말 했었고 아마 그때 우리 반에 이쁜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. 또 대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우리 클래스 중에서 니가 얼굴은 제일 이쁘다? 이런 말 이런 말을 하긴 하셨거든요. 물론 제가 평소 과제를 잘해서 이뻐 보였겠지만 죄송합니다. 그냥 제가 너무 막 못생겨가지고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댓글 1번 쓴이 평소에 또라이라는 소리 종종 들으면서 살죠? 대대 쓴이 아니요. 그런 소리 안 들어요. 그리고 저는 평소 거짓말을 되게 싫어합니다. 그래서 항상 백색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2번 백색이고 지랄이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? 니 혼자 망상으로 좋아했지. 좋아했잖아. 이렇게 우기는 거 아니냐고.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병원 가라. 3번 원래 진짜 또라이한테는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해요. 봐봐. 그렇게 했다간 바로 이 난리 나거든. 다들 알거든 그거를. 2번 쓴이 아무리 봐도 님 병 있는 것 같아요. 애들 쓴이 왜죠?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왜긴 왜야. 상대가 분명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 마음에 안 드니까. 어? 지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잖아. 이거 사피 아니면 소피지. 3번 왜죠? 미친. 와 패버리고 싶네 진짜. 4번 이거 부정망상 의부증 초기 증세 아닌가? 이러다 남자가 귀찮아가지고 그래 니 말이 맞다 좋아했다 어쩔래? 이러면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.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네. 이러면서 난리 나는 거죠. 아무리 봐도 이거 의부증이야. 3번 아니 이런 여자를 어떻게 8년씩이나 만난 거요? 그러나 쓴이는 남자가 잘생기면 무조건 다 이성으로 보입니까? 막 좋아 죽을 것 같아요? 바지에 오줌 질질 싸고? 어? 이쁘고 잘생기면 물론 처음에 호감이 갈 수야 있겠지. 근데 남자라고 무조건 여자만 보면 미치는 거 아닙니다. 남자들이 뭐 죄다 발정난 짐승인 줄 아는 거야 뭐요? 아 그동안 그런 놈만 만난 거였구만? 그래 이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네. 됐다 쓴이. 아니 그러면 얼굴 이쁜 여자와 10년 동안 친구로 지냈어도 그게 전부고 이성으로 절대 안 좋아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? 2번 예쁜 여자 좋아하다가 안 통하니까 이제 못생긴 쓴이랑 결혼했다는 진실이 듣고 싶다 이거죠 지금? 네 됐으니. 아니요. 저도 그렇게 못생기진 않아서요. 3번 글 보니까 쓴이 자존감 완전 바닥이네. 아니 지하 100층 수준이고 그 여자에 대한 피해의식 찌질함도 가득한데 못생기지 않았다는 이 말도 백색 거짓말 아닌가요? 네 됐으니. 제가 예쁘다고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. 남들이 그냥 예쁘다고 해서 그래 내가 못생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. 아니 그러니까 그 백색 거짓말은 도대체 왜 믿는 거냐고요. 너 싫어한다며. 당연히 거짓말인데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5번 어? 뭘까? 이거 일부러 싸우고 싶어가지고 시비를 걸은 건가? 그런 거예요? 혹시 님 남자분이세요? 저는요. 그냥 남자들 심리상으로 예쁜 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했어요. 거기다 저 두 사람 정말 친했거든요. 2번 집으로도 혹시 이러고 자빠졌네. 아니 니들 혹시 이런 거면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좀 넘어가 줘라. 계속 혹시 혹시 이러면서 생 사람 잡지 말고. 6번 어? 그래 니가 생각하는 거 말 다 맞아. 너는 그 여자 동생보다 훨씬 못생기고 나이도 많고. 그래서 너무나 쉬운 늙은 여자니까 남편이 널 고른 거지. 만만하니까. 됐지? 그럼 꺼져. 틱. 그건 아닌데. 저도 못생긴 여자는 아니거든요. 2번 아니 니가 먼저 남자들은 무조건 외모를 1순위로 본다며. 그리고 그 여동생이 성유리 닮아서 오지게 이쁘다며. 그럼 끝난 거네. 너는 그냥 걔 대형품이 맞다니까. 7번 니마 니가 자꾸 이러면 남편 질려가지고 이혼하고 그 유리 찾아갑니다. 그러니 이혼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이제 적당히 하세요. 아 그 성유리는 아직 혼자인가요? 그 유리씨 근황이 궁금한데? 됐으니 유리도 나이가 있는데 이미 결혼했죠. 8번 그래 그 유리씨가 워낙 넘사벽이라 생각 자체를 안 했을 뿐이지. 근데 너는 그냥 허들 정도 수준이라 휙휙 넘을 수 있는 거고. 바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. 그래요. 님 남편이 만약 그 넘사벽 동생과 결혼을 했다면 연애 기간이 이렇게 길지도 않았을 뿐다라. 또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거지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역시 들을 일 없었을 텐데 말이죠. 아니요. 저도 꼭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. 그냥 솔직한 남편의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요. 9번 야 완전히 미쳤구만. 아니 어떻게 이런 여자랑 8년 동안 사귀고 결혼까지 했을까. 아니 쓴이는 뭐 잘생긴 남자만 보면 그냥 막 좋고 그래요. 네가 그러니까 남도 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야 뭐야. 성유리가 아무리 이쁘도 그런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뇨. 그러는 너는 누구 닮았는데요. 네 됐으니 제가 사실은요. 저희 남편 말고는 남자를 딱 한 명밖에 못 만나봐서요. 남자 심리를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. 보통 그러잖아요. 남자는 그저 이쁘면 다 좋아하는 거. 그래서 정말 그런 건 아닌지 진짜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라고요. 너무 예뻐서 열 번 찍어도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래서 너는 딱 한 번 찍히니까 바로 픽하고 쓰러진 거네 그저. 아니 여자들은 보통 남자의 자상함, 성격, 재력 같은 걸 보지 외모를 최우선으로 보진 않거든요. 3반 아니 그전에 진지하게 답을 하면 뭐해. 어차피 아줌마 너는 답장나잖아요. 뭐 쩌라고?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. 가 그냥.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?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.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무슨 최소한 증거라도 잡고 얘기를 하든가. 되 됐으니. 그게요. 저랑 연애하는 8년 동안에도 정말 친하게 지냈던 거. 그게 증거라고요. 남편은 잘 도와주고. 그 동생은 정신적으로 의지하고. 오죽하면 제가 절교하라고. 이런 요구를 다 했겠냐고요. 님 망상이 너무 심해요. 정말 이뻐가지고 이쁘다는 말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님 같은 생각 절대 안합니다. 이혼 당하기 싫으면 어디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. 농담 아니고 지금 님 상태 진짜 심각해요. 되 됐으니. 저도 사실 저 스스로를 예쁘다 생각한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했고 대학에 가서도 5대5 미팅에서 4명이 저를 좋다고 해가지고 망가진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구나 이러고 살았지. 지금도 뭐 이쁘다 생각은 아니에요. 이 사연이 진짜라면 이거는 부정 망상이죠. 대개 이런 부정 망상은 특별한 경우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면 대부분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서 온다고 봅니다.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. 이 사람은. 그냥 지가 그걸 결론을 내놓고 그 말을 해라 이거야. 자복을 해라 이거야. 문제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. 죄를 누가 지었냐면 지 머릿속에서 지 망상이 지었어요. 그런데 그 상대방한테 그 말을 해라 이거죠. 주변 사람은 피말립니다. 진짜 이거. 감사합니다.